음... 이거는 어떻게 되겠다... 영뷰티풀 가지라. 이거 다 갖고 와 이거! 어? 어... 아이재.. 뷰티풀 가지라. 귀티풀 가지라.티풀 가지. 세시.. 어? 뷰티풀 가지라. 그치? 어... 오 마땅스루 낫습니다. 자 투데이넌 내가... 투데이는 내가 배럴을 차지하고 간다 배럴을 차지 오버젯에서 테이크 워크하고 배럴을 찾아가다 배럴을 차지 내가 한 사람이야 이곳에 가고만 돼서 에스얼코노미 설치인스바 끌어야돼 살림 가고라 살림을 갔다가 하고 오고 마이 스타일보드 여기 세렌디 뷰티 뷰티플레이드 에실리 래빈스키 전해심하고 크로스 아 따라가자 자 에이암스트리하고 이스콘시레버니 제가 더 배럴을 차지좀 하고 그러고좀 갑니다 자 오버디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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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컷 오버디얼 이제 도어가 또 오픈이 된다 또 배럴 도어가 이게 되게 오픈이 되고 어 네 어 Nothing more than 테크닉 스토션 버전 네 다스라비하고 어 어 사우스코리아 전라보 테크닉이야 어 일단 사우스코리아 전라보가 이제 M.I.T.C.A. 스위스합니가 라시다 테크닉이 셈입니까 어 그러한건 콘셉트 아 아 아 테크닉이 셈입니까 아 아 아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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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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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고지 다저씨, 그리고 삼푸스 아날리스와 스펙테타 브로고지 다저씨 그리고 SR 코너미 설치 유튜버 클릭마야 돼 SR 칼라지 설치 유튜버 클릭마야 돼 그리고 스피리첼리 백보스 설치 유튜버 클릭마야 돼 그리고 슈퍼스닉 점퍼슈 라이프스타일 휴먼 라이프스타일 휴먼 라이프 메카니즘 자 노이퀄라지 와냐 텐여러스 피플이 라이신데 1142 와이슨 디시 226번 129만 텐여러스 피플이 라이신데 왜 이렇게 썸칭 그지 낙우시리거 지저스 크라시 지저스 크라시 비하인드 혼다 오디세이 비포그 로얄 콘솔 마더하고 선스하고 라 G3하고 텐스릿인가 113인가 아 뿌리다하고 닮은 영 레이디를 아셔 영 레이디 2 레이디를 봤어 도토가 2야 영 로마하스로 닮았어 어 한번 봤지 내가 자 머니카드로 바꿔오고 그리고 이제 그 USA가 저기 뭐야 럽더팜팜 오블리게이션팔스 인걸레이션 파월라이프 어 피포론 시몬나이 저스템패어들이 나오는 파월라이프 이래 뭐 투어레스트 오블리게이션 파월라이프 예세이 헬니깃인지 아우테딩 인터넷 예세이 라이프오이스 노 라이프오이스 시티가 돼가지고 응 예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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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라이프오이스 시티가 돼가지고 어 그지 그게 프라블럼이지 어 샌리테이션 트럭이 패스하니깐 또 블락 저렇게 블락을 저렇게 블락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비포미 블랙이 패스를 딱 하는 그런거야 인사드리안 패스요 그리고 블랙이 자꾸만 툰이 스마일하고 이런다고 지금 뭐냐면 시티에이션 낫고시거든 전라도 테크닉 아 첸젠트스 프리테링 크로스 힌 퍼블릭 왓츠다 그럼 올랜 펜하스를 지금 블랙 전라도 GCREC 이탈리안 헤브 서포트 지금인데 니가 지금 디스티치 어 터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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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전라도 블랙 GCREC 이탈리안 그 오퍼레이션 아니 하미니 지금 USA의 어 마이너러티 하미니 지금 파워풀 플리티컬 라이프 커뮤니티 터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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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USA는 노 라이프 소사이티 배보이 소사이티 그니까 전라도가 지금 크리지가 되는거지 아 뭐 어 블락을 오마가스라 하잖아 오버드열 오버드열 오마가스라 블락을 오마가스라 하잖아 완전 터럴이 전라도 라이프스타 블락킹하는거 블락킹 오버드열 오버드열 이렇게 쓰레기 파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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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로 레드넥들은 도중에 레드넥들은 도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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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넥트로는 두드디얼드 니월드는 모스트 크리미널이죠 브라질, USA, 아프리카 A 차귀들은 올피니시를 했고 A 차귀들은 블랙컨트리는 올파같이 했어요 나는 이제 US 턴 레드넥트로 보니까 A 차지가 안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마가스로 써볼게 지금 니월드 레드넥트로 US는 이 No Right Voice Society 어? 그런거 그랬어 유튜브에도 저기 뭐야 페이스북 시스템이 돼있네 아 우리 그때가 와이페스가 아주 큽더 아주 큽지 아 많이 가려봤거라